그 리스트는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겁니다. 아버지? 이분? 예. 그 아버지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사랑이 아주 기쁘셨던 분입니다. 그 아버지가 문화재를 환수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셨고 그 불법적으로 문화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셨는데. 지금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데? 제가 고등학교 때 누군가한테 살아나가셨습니다. 어머니도 같이요. 비록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리스트를 쫓아서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제가 계속하다 보면 그 아버지를 죽인 놈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제가 그때 직접 제 손으로 복수하려고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기, 사이즈 한번 재볼까? 예? 사이즈는 갑자기 왜... 선물 하나 주려고. 아니지. 내가 아직 자기를 100% 믿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... 지져. 아, 제발 여사님. 아, 제발. 아이씨. 아이씨.